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5월 18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이 지난 이틀간 민노총 깡패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저는 매일 광화문에서 생활하는데 어제의 광화문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수천명의 노숙자들이 그냥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점심때 광화문 사거리에서 덕수군까지 걸어가는데 그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도로도 8차선 도로지만 인도도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인도가 정말 민노총 노숙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냥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걸어가는 수준이었고 밤새 노상박료를 했는지 정말 지린내 담배 냄새, 술냄새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정말 코를 찌르는데 그런 고역이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닥에는 노숙자들이 널브러져 있죠 제가 말하는 노숙자들, 민노총 깡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널브러져 있죠 게다가 쓰레기, 술병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정말 외국인들 보기에 너무나 창피한 이런 광경이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져 내린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이 있었지만 그냥 수수방관하는 수준이었고 아니 어떻게 시민들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그래서 어제 광화문을 점령한 민노총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최악의 깡패 집단, 조폭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제가 가다가 한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 작은 편의점이 역시나 민노총 노조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담배를 사기도 하고 음료수트를 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커피머신을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컵을 대고서 눌러야 되는데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커피머신을 눌러버리니까 컵이 없는 상태에서 커피가 줄줄 흘러내려서 바닥을 적시죠 굉장히 그 편의점 주인이 짜증이 났고 항의를 해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들이 버리고 간 그 쓰레기를 정말 국민 세금 들여서 치워주는 현장을 보면서 절로 분노가 치밀었는데 정말 무법천지가 된 광화문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SBS 여러 주요 방송사들이 메인 뉴스로 다뤘고 오늘 일간지에서도 조선, 동아, 중앙 여러 일간지에서 지금 사설을 쓰고 있는데 일단 사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시면 민노총, 도심에서 술판, 방뇨, 노숙, 허가하는 판사, 방관하는 경찰 아니 이런 무법천지를 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노총 건설로조가 이틀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광화문 세종대로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하면서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제가 직접 피해 당사자입니다 너무 시끄럽고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정말 차가 막혀서 고생고생을 하는 이런 이틀이었습니다 16일 밤엔 5천여 명이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까지 했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밤에 그곳에서 잤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낮까지 해도 곳곳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여기저기서 쉬고 누워있고 아니 도심을 완전히 그들이 점령을 했다라는 거죠 계속 보시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광화문 주변엔 술병 등 쓰레기가 널부러졌고 조합원들의 노상 박료로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그냥 지켜만 봤다 애초 경찰은 16일 집회를 오후 5시까지만 허락했지만 노조 측은 무시했다 나중엔 이면도로에 자리를 잡고 오징어를 굽고 술을 마셨다 경찰은 집회 해산 경고 방송만 했다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관련법도 주요 도로 집회 시위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정부 때 주요 도로 집회 시위 400여 건을 금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경찰이 이런 재량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제 강성노조가 툭하면 주요 도로를 점거해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엔 장애인 단체들이 광화문 도로를 점거하고 벌인 노숙 시위도 그대로 방치했다 즉 이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 경찰이 그냥 재량권 아니 금지해야 될 제한해야 될 집회 시위를 그냥 허가해 주는 건 이것부터가 문제고 그 다음 문재인 정부 그 다음 김명수의 법원이죠 자 마지막 대목을 보겠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제한해도 주최측이 소송을 내면 판사가 대부분 주최측에 손을 들어준다고 말한다 실제 많은 판사들이 민노총 등의 집회와 행진을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도로 점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평일에 수천 명이 1박 2일 노숙 술판 방뇨집회까지 벌이는 지경이 됐다 법원은 이 무법천지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아니 이 김명수의 법원은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판사들을 데려다가 이 집회 시위 현장을 보게끔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정말 시민들이 왜 이런 깡패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서류만 훑어보니까 판단을 엉터리로 하는 것이죠 광화문이 최근에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는데 어제의 모습은 정말 보여주기 창피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민노총이란 집단이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전략들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간첩 행위까지 한 것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그동안 어제 이 1박 2일 집회도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천지였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이런 집단이 또다시 집회 시위를 신청한다 당연히 원천적으로 이건 막아야죠 도대체 법원, 근데 뭐 하는 건가요? 경찰도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광화문의 모습은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자 어제 건설로조의 1박 1 노숙 시위 정말 명분도 방법도 동의할 수 없었는데 자 이들은 최근에 지난 그 1일에 건설로조 간부가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50세의 건설로조 간부 양모 씨인데 어제 민노총은 이 사람을 열사로 칭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건설현장 5곳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 자신의 조합원을 채용하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혐의 등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돈을 받은 액수가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그런 규모였는데 지난 1일 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분신을 두고도 정말 분노가 치는 이런 기사가 있었죠 조선일보 기사인데 보시면 건설도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을 끄지도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죠 자 그래서 이 분신을 두고도 건설도조가 이 분신을 방주한 것이냐 이 기사를 보면은 아니 신나를 그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 약 30초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동료가 말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 순간 아니 다른 사람들은 소화기를 가져오고 불을 끄기 위해서 뛰어가고 아수라장이었는데 이들은 그냥 뒷걸음 치면서 누군가와 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아무런 불을 끄려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체 이 분신을 방주한 거냐 아니면 뒤에서 분신을 사주한 거냐 그래서 지금 신전대업이란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신에 뭔가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정말 끔찍하죠 자 그래서 이런 최악의 조폭과도 같은 민노총 이들이 대한민국을 질고 흔드는 이런 요지경은 정말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또한 윤석열 정부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